중동중 친구들은 그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평소 실력과 상관없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동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담당하게 된 중등관 박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작년도 중동중학교 1학년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작년도에는 객관식 24문학 그리고 서수령 4문학 이렇게 구성된 시험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요. 일단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조금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35%로 독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하 정도 난이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말에는 특징으로 듣기가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동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대화문이랄지 본문이랄지 그 단어 모든 부분까지 암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온 문제들은 대부분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기말고사 문제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 문제를 보시면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모두 암기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1, 2, 3, 4,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날 처음 접하는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쪽 18번처럼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선지가 한글로 구성된 문제도 있고 영어로 구성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 영역 또한 뭐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라 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 2, 3, 4, 5번에 출제된 모든 문법 개념들이 교과서 핵심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은 두 개를 고르라는 복수 정답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22번처럼 밑줄 친 라이크와 같은 쓰임새로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사 라이크와 전치사 라이크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동사 자리인지 뒤에 명사가 오는지 같은 등의 문법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휘 문제인데요. 이 기말고사 때 다른 문제들 다 어렵지는 않았으나 이 13번 문제가 예상한 범위 밖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동의어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수업시간 안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 이 교과서 자습서 안에서 선생님이 따서 만드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당황했던 문제였긴 했습니다. 오른쪽 8번처럼 이렇게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쓸 수 있고 영어를 보고 한글을 쓸 수 있고 또 어떤 단어에 어떤 예문이 출제되고 영영풀이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1, 2주차에 암기 마무리해야 중동중 시험에서 어휘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서술형 3번처럼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각 문장은 두 개의 목적어를 포함할 것 아이들이 이것을 보자마자 본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핵심 문법인 4형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에 4개를 이용해라 조금 특이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총 단어는 6단으로 작성할 것 라는 조건들이 붙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특히 중동중 아이들이 힘들어 했던 것은 이 답안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단어 수를 세지 않아서 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지 않아서 틀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동중 친구들은 조건 영장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시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서술형 4번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 대화문은 모두 암기를 하고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배열해서 영작해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말고사 때만 출제되었던 듣기 문항입니다. 이 듣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과서 내에 있는 대화문을 모두 암기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모르고 푸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이 듣기 선지 자체가 선생님들이 그날 새롭게 만들어서 출제하신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듣기 지문을 듣고 여기 있는 1, 2, 3, 4, 5번을 모두 해석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좀 듣기 영역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영역별로 우리 중동중 친구들이 100점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독해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교과서 그리고 대화문, 듣기 지문까지도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글 뜻만 보고 영어를 모두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해보고 또 내용일치 선지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까지 해보면서 내용 숙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법인데요. 문법도 적은 비중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 핵심 문법들 각 교과서마다 대부분 두 개의 핵심 문법이 나오고 있고요. 중동중학교는 두 가씩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총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핵심 문법을 반드시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이것들이 서수령에 반영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조건영작 대비를 정말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도 비중이 문법 비중과 비슷하고요. 여러 영역이 고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영풀이 예문, 단어 간의 관계, 품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품사별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작년에 조금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던 동의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야 어휘 영역에서도 틀리는 문제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듣기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듣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기말 모두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대원을 암기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풀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듣기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과 그날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듣기 문제도 여러 가지 선지를 통해서 연습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KNS 중학교 1학년 4시는 9월 2일 개강합니다. 중간에 추석에 끼어 있고요.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총 6회 수업 그리고 직전보충 1회 7번 수업이 들어가고요. 월요일 금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3회 수업, 직전보충 1회 수업 그래서 4번을 나오게 되고요.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주 2회반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동중학교 올해 2024년 내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동중 친구들은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정규 레벨이나 본인이 비재원생이라면 평소 실력과 상관없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KNS만의 중동중 모의고사를 매주 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전은 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을 완벽 대비하는 그런 대비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중동중만의 특징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문항은 이 정도가 나오고 주관식 문항은 내문항이 나온다. 그리고 난이도는 한 중에서 중하 정도 듣기 영역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이런 특징들을 반영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 시험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해드리고 있고 아이들과도 1대1 피드백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중동중만의 내신 필수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동중 기출분석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줄 거고요. 각 텍스트에서 본문에서는 이런 문법이 나올 것이다. 대화문에서는 이런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아이들에게 대비시킬 수 있는 내신 필수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사실 주 2회 영어학원에 나와서 암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다 끝내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암기는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할 거고요. 학원에 나온 시간 동안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예정입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못 끝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업 후에 혹은 수업 전에 스터디 룸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암기 테스트를 무한 반복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주말 클리닉이나 수요일 클리닉을 이용해서 스파르타에 나와서 암기 시험을 또 추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후에 결과 문자는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제가 나누어준 자료에서 몇 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아이들 과제 결과나 시험 결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어떤 과제를 해와야 하는지 이렇게 문자를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중학교 친구들이 KNS에서 내신의 첫 발을 디뎌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신 기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